안녕하세요. 정롱이랑 달리기 대결하겠습니다. 아 근데 팅버그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정롱아 달리기 대결 형이랑 친선 경기 2억 걸고 할래? 자 세롱씨 반갑습니다. 패스 산책로 하자 정롱아 자쿠문 가기가 귀찮아 내가 패스 산책로 가자 정롱아 패스 산책로 가자 패스 산책로 팅버그 때문에 좀 두렵긴 한데 설마 있겠습니까? 지금 시간에 자러 갔겠지? 정롱이랑 가끔 저랑 2억 걸고 많이 해요 친선 경기입니다. 아는 사람끼리 친선 경기에요. 근데 내가 더 많이 퍼줬지만 그냥 친선 경기입니다. 그냥 한 판만 재미로 하는거야 계속하자고 안합니다. 자 추천하고 싶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롱이랑 2억 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심판 람쥐야 심판 봐라 람쥐가 심판 보고 정롱이 왼쪽 붙어라 자 갑니다. 진지하게 합니다. 시작하고 난 출발했다. 정롱이가 늦게 출발한거야. 람쥐야 부전출화 아닙니다. 람쥐야 이중 람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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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먼 길이다 임말새끼야 니가 출발 늦게 할메야 정목아 자 새로운 시험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추후 전화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아 웃기지마라 니콘 뭘 니가 더 빨라 개소리하고있어 정목아 내말라 진심 내컴은 내가 더 빨랐음 아나 이 새끼 구락하네 이거 그 정도 거리 차이인데 니가 더 빠르다고? 근데 야 니가 더 빨랐다고 한건 내가 거의 바짝 뒤에 있었지 넌 내컴에서 엄청 뒤에 있었잖아 그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때 내가 이긴거야 다른 사람이 봤을때는 내가 이긴거야 너 니가 내가 바로 바로 뒤에 있었으면은 나는 니랑 거리 되게 멀었어요 삼자가 봤으면 내가 이긴거라고 이 형이 남주보고 심판부라 했잖아 이건 거의 심판 매수한거랑 다르게 없죠 아니 시방세야 뭔 개소리야 와 와 이 저놈기 사기시네 이 새끼 와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하 하 야 야 내 사기치지 마라 인마 새끼야 람쥐 한국 심판이야 러시아님 팡트리코바 누구야 개새끼야 뭔 팡트리코바 인마 아니 람쥐가 형 약속한 돈 주세요 야 람쥐가 정노기 짜고치네 이 새끼 내가 람쥐가 내가 널 언제 매수했니 정노기 이 새끼 봐라 저놈아 솔직히 내가 이긴거 같애 너가 가위바위보 이기면 봐줄게 쿨하게 솔직히 내가 이겼다 이거네 너 어 사기치네 이 새끼 오케이 최후 본론 한번 해봐 아니 이건 내가 이긴거야 어? 그 정도 차이 났는데 거리가 정노기 컴에서는 나랑 비슷했을거야 근데 내 컴에서는 내가 훨씬 앞에 있었기 때문에 형이 방송으로 람쥐한테 심판 보라 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7초 뒤에 들려서 람쥐가 심판인지를 알지 못했고 당연히 출발조차 제가 늦은거죠 그러니 부정 출발인거 오씨 나름 일리가 있네 씨바 람쥐가 심판인지 몰랐다고? 람쥐가 심판으로 람쥐가 심판이라 람쥐가 심판이라 람쥐가 심판이라 람쥐가 심판이라 다시 따겠습니다 이역이역 갑니다 하나 새끼가 씨 람쥐가 심판 봐라 하하하하핫핳 X 2 하하하핦 청매기를 터러 slips 너나라 payments 앗 그것도 받는 이더 이거 너나라 하이시이 많으세요 추천하고 싶으면 어차피 즐거우면서 이 새끼가 추천하고 싶으시 부탁드리구요 정말라 빨리 귓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아 정룡아 뭔 개소리야 청원사란이네 이거잖아 임마 새끼야 뭘 또 재경기야 이 새끼야 뻔뻔한 새끼야 정룡아 돈 내놔 아니 정룡이 시방세야 정룡아 너 지금 시청자분들이 욕하는거 안들리냐 이 새끼야 내가 니 작품 달리기를 했을때 형이 돈 줬어 안줬어 이 욕줬지 너도 좋아하지 임마 새끼야 정룡아 지금 채팅창에 너 찌질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너 이들의 명성이 있는건 한순간이야 니 자리를 어? 람쥐가 차지할수도 있는거야 진짜 알겠어 정룡아 그래 1억으로 해줄게 그래 이제 쿨한 내가 이해를 해주죠 오케이 정룡아 한 번 더 할래? 정룡아 1억 한 번 더 하자 어떻게 해 쿨? 형님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뭐 5억은 도박이지 친성경기가 아니야 그런거는 심해 정룡아 그거는 오바고 이 새끼 작품 존나 잘해요 작품 안해 너넌 패스 산책로 하자 정룡아 패스 못이기겠냐? 아니 얘 작품 존나 잘해요 진짜 얘한테 작품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진짜 한 번 이긴 했는데 한 4판 지고 한 번 이긴거라 루디 할까 정룡아? 오케이 오케이 콜 정룡아 1억 걸고 루디 하자 자 스루시 반갑습니다 이거 바다 이야기도 아니고 뭐 5억이야 시방세야 자 루디 패스 산책로 갑니다 자 추천 아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마님 우리 팬가입 엔절비타님 우리 한개 감사드리고요 시발림 초콜릿 30개 감사합니다 으흑 자 쓸어주시면 어서 오시고요 모쯔님 시청자 분이십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 정력이랑 이거 벨터 좀 뜨고 시청자 분이십니까 시청자 분이십니까 새롭게 반갑습니다 여기 아닌데 아 오른쪽이구나 잠시만 여러분들 아이씨 아이씨 나 로딩은 자신 없는데 정력아 오른쪽으로 붙어라 정력아 맨 오른쪽으로 붙어라 아 나 이거는 자신 없는데 진짜 정력이 어디 있어 아니 이럭가자 이럭 정력아 이럭가자 그래 정력아 정력아 이럭가자 그래 고고 레츠고 갑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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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좀 어려운데? 이 새끼 막 기다려주네 너 기다리다 지는거야 너 테레슈 아 씨X 렉! 렉 걸렸어 맘둬! 야 렉 걸렸어 렉 잠깐만 렉렉 걸렸어 아 근데 저녁이 저녁아 맨 위에서 기다려봐 아 방금 렉 걸렸다고 진짜 아 이거 또 렉 걸렸어 이거봐 점프가 안됐어 아 뭐야 아 방금 렉 봤죠 여러분들 렉 아 근데 저녁이 아직 안갔으니까 기다려보세요 몰라요 아직 승부는 승부를 아직 모릅니다 아 시발 안보여 안보여 아 저 새끼 뭐야 아 야 저녁이 어딨냐 야 저녁이 어딨냐 저녁이 올라갔어 그랬어? 아 저녁이 맨 위야? 어? 야 근데 저녁이도 1억 안죽져라 정록아 정록아 양심 없는게 아니고 솔직히 쌤쌤이잖아 너도 1억 안줬잖아 정록아 인정하지 아니 정록이도 1억 안줬어요 저 새끼가 먼저 안줬다고 그래 나도 1억 안줄거야 그래서 1억 걸고 한거야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정록이도 1억 안줬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봐주기도 했고 그쵸? 정록아 새끼야 너도 안줬잖아 인마 아 근데 작품은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야 정록아 그러면은 작품가자 형님 여기서 작품 어떻게 가냐 정록아 형님 테이프 선물해줄게 바로 바로 뛰어와라 아 나 쟤 기분 나쁘네 진짜 여러분 진짜로 이번에는 봐주는거 없습니다 통로로 오면 돼 통로 정록아 통로로 오면 돼 통로 정록아 테이프까지 하나 좋다 아니 테이프가 아니고 통로가 아니고 앨라스 감들이구나 바본가 정록 앨라스로 와라 자 스루씨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정록아 앨라스로 와라 키피 원한다니 우리 평가에 감사합니다 정록아 정록아 남지 심판이다 정록아 왼쪽으로 붙어라 정록아 여기로 와라 아론으로 와라 아론 충격이 자 남지야 고고 심판 고고 아이씨 잠실 없는데 이거 남자 심판 거고 손희들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아 저 반칙 반칙 스킬을 쏘오 정록아 씨마 장난하려 스킬 쓰지 말라고 아 이거 정록이야 스킬 썼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 새끼도 떨어졌네 뭐 야 스킬 반칙이지 아니 스킬 땜에 렉 걸렸잖아 아 갑자기 스킬 쓰고 난리야 이 스킬 쓰는 사람은 렉이 안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만 렉걸리거든요 갑니다 정록아 1억이다 1억 정록아 2단계까지 2억 가자 죽여도 돼 이제 전화 1단계까지 하자 1단계 1단계까지 2억 가자 취향이 Hanım 1단계 médico pi 들어왔습니다 onden USB Korea mol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ㄷㄷㄹㅔ 자, 추천하고싶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있다 종료기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ㅷ 씨 방세 으흫 여인이 좋아하시네, 지가 떨어져 놓구 ㅩㅂ 자, 새로운식 반갑습니다 출시나 보시고 내려오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정루아 이걸 넘겨라 진짜로 이기만에 알겠냐? 설치 말고 자 쓰레기 받았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우리 설치 말고 내려오세요 정루아 Christopher 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뭘펜다베라야 씨박우세요 전우야, 형 돈 줘야 될 부분이야. 시방세여, 알았냐? 내 나라, 인마 새끼야. 2억. 사채없잖아, 이 씨만. 야, 자꾸면 뜨자매. 전우야, 일단 2억 주어? 전우야, 일단 2억 주고. 일단 2억 줘라 자 쓰레기 반갑습니다 기다려줄거 기다려줬다니 야 그거는 핑계지 얘들아 기다려줄거 기다려줬대 핑계지 핑계 인정 안인정 이건 인정이잖아 어 말이 되냐 저게 핑계야 저거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핑계입니다 저거는 쿨하게 2억 줘야지 이거는 전화 빨리 36억 그거는 인마 새끼야 다른 이야기지 그거는 일단은 조 일단은 그거는 핑계다 정노가 그래 정노가 새누씨 반갑습니다 36이구요 내가 기다리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치 정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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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피오도 뜰래 끈기의습 뜰래 전화가 끈기의습은 잘하냐 너 나 형 좀 하는데 끈기의습 김말 전화 1억 걸고 끈기의습 그래 가자 끈기의습 가자 야 끈기의습이 처음 시작하면 몇단계부터 있죠 1단계부터 몇단계까지지 처음이 여기가 어떻게 가냐 이거 마을로 가야되는데 마을로 어떻게 가냐 못가져 이거 아씨 텔레포트 또 사야되네 어차피 이길거니까 텔레포트 삽시다 자 36이 반갑습니다 어차피 이길거리가 텔레비전 사자 정노가 슬리피오도 오라 슬리피오도 와라 자 36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네네 1단계에서 2단계 정노가 2단계까지다 음 2단계까지다 정노가 여기 추천하면 시 부탁드리구요 이건가 아닌데 이거 사비트라마한테 들어가는건데 이거 캐스터 여기있다 존 존 여기있네 람쥬알이 방금 욕한 부분이냐 이색이 이색이 어우 아 석쌍인가 아 석쌍이구나 정노가 와라 잔사하는방우님 스티커 2개 감사하구요 천사님왕의 성향 감사하구요 키피 원한다는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ream кр 이색이 아 난 너무 닦겠냐 얘들아 엘리니아로 해야되겠다 여러분 엘리니아는 1단계에서 2단계까지에요 3단계까지에요 쟤 못한대 2단계까지입니까? 이게 안가져요. 이게 퀘스트가 어디있더라? 오! 정말 이 컨트롤에서 캐슈가 아주 가지고 노네. 사퀴 보소. 야 이거 퀘스트 어디스께냐? 야 퀘스트 어서 받아. 전화 왜 이렇게 어서 하려고? 소피? 전화 연습 금지요. 연습하지 말아요. 슬피 어디요? 얘야? 이거 아니야. 전화가 요 퀘스트 어서 받아. 슬피 아니야? 엘리니아 헤리샤요? 아이씨. 전화가 인메입을 하지 마라. 리스함 그러고? 저 구라지? 헤리샤 어딨어? 헤리샤 없는데? 아 얘? 그러네. 얘네. 아나씨. 헤리샤. 정놈아 일로와라. 남지가 심판. 자나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2단계까지. 정놈아 2단계까지 해. 1억 걸고 아 아 그래 2억 걸고 하자 전화가 걸고 남자의 심판 걸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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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화 끊어주세요 누구야 숙청 끊어 끊으라고 전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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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네시스 쓰지마 야 저녁이 어딨냐 2단계 하아 하아 음 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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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